두 번째는 주 6일째 꺼냈다입니다. 삼성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주 6일 근무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비상경영 선언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일부 임원에만 시행이 됐던 주 6일째 근무가 이번에는 주요 전자기열사의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확대가 된다는 건데요. 재개에 따르면 이러한 방침은 별도의 공문 없이 사내 메신저나 구두 이메일 등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 상황에 따라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 근무를 권고하는 그런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시행되는 주 6일째 임원들은 미리 잡아놓은 주말 약속을 취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가 어려워가지고 매우 고전을 했죠. 하지만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결국 반도체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하지만 그 수뇌부의 판단은 경영 전반의 위기감이 커졌다 이걸로 보입니다. 삼성이 임원 주 6일째를 시행한 데는 삼성전자의 실적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18년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75% 이상을 책임졌던 반도체 부문은 지난해 15조 원의 영업 손실을 내기도 했죠.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이 반등하긴 했지만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주 6일 근무 지침에 안팎의 위기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일부 언론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력인 반도체 사업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장기화가 우려돼서 전 세계적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진짜 위기라는 의식이 내부에서 팽배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30여 년 전 위기의식을 느낀 이건희 선대회장이 주요 임원을 모아놓고 발표했던 신경영선언도 다시 듣고 오시죠.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많이 바뀔 사람은 많이 바뀌어. 많이 기여해. 적게 바뀔, 못 바뀔 사람은 적게 바뀌어서 적게 기여해. 그러나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 이게. 이제는 삼성이 안 변하면 영원히 국가적으로 이루고 잘 해봐야 1.5류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삼성그룹이 질이다, 질. 양을 포기하고 질로 가자는 것도 아니다. 양 10%, 15% 낮추고 질로 가자는 게 왜 안 되느냐. 앞으로 몇 년, 10년 사이에 정신이 안 차리고 있으면 금방 뒤지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삼성의 한 임원은 조선일보에 지금 삼성전자 상황이 썩 좋지 않은데 삼성전자 부진하면 다른 계열사는 물론 국가경제 전체가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위기 극복에 함께하자는 차원에서 주 6일 근무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다른 임원은 이미 상당수 임원이 주 6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더욱 긴장하자는 메시지를 주는 조치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 6일 근무제 두고서 삼성 내부에서의 반응 엇갈린다고 합니다. 삼성 관계자는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라고 일부 언론에 전했지만요. 내부 임원들 사이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한 임원은 조선일보에 위기 상황일수록 임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주 6일째 근무제에 찬성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 임원들 사이에서는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주 6일 근무를 하는 게 시대 흐름에 맞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주 4일째 근무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입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모두 다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임원이 그러니까 상급자가 주말에 출근하는데 그렇다면 그 밑에 부하직원들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당연히 나올 만하죠. 하지만 이런 우려에 대해서 삼성그룹 인사팀은 일부 언론에 부하직원들의 동반 출근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전했습니다. 임원들의 근무를 위해 직원들이 근무하면 업무 효율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이라는 설명입니다. 적절한 음정ol입니다. 임원이 5일째 성사 Estelevard 임원על 과정은 임원속의 금지 번식일 수 벗 Mahar 감사합니다.